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권피디입니다. 주식 복권, 바로 듣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빠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 권피디와 함께 한 주간의 이트렌드의 좋은 콘텐츠들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트렌드 트레이드 스터디 이용 시 어려운 점이나 각종 질문, 바라는 점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공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자주자주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4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박창윤 이사님의 만원의 행복이 장중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 만원의 행복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런 내용의 타임 테이블로 진행되고요. 라이브 강연이 끝난 뒤에는 만원에서 7만 7천원으로 인상이 되니까요. 장중 방송을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꼭 들으실 분들은 미리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시백 이벤트로 만원의 행복 수강 후에 스마트 리포트 1개월 가입 시에 만원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리포트는 여기 패키지 강사에서 박창윤 전문가를 클릭하시면 여기 스마트 리포트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스마트 리포트는 30일에 9만 9천원에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3월 28일 이번의 주식 한판 여섯 번째 시간 이슈 체크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개별주의 흐름을 집중을 하셔야 된다. 개별주 흐름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핵심 포인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뉴욕 연일 총재의 연일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 적절한 경우에 금리 50pp 인상이야. 이거 지금 3일 걸려 한 번씩 기사 나오고 있죠. 연준 스타일 아시죠. 미리 툭툭툭툭 던집니다. 그리고 행동을 취하죠. 이거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50pp 저거 해봤을 때 5월 달에 인상이 단행이 됩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라면 더 크게는 올리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올리고 인상 횟수도 다시 또 수정할 수도 있는데 수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심성찬은 연준 대형 아이비들은 올해 2회에서 4회 정도는 올해 6회 정도 남았어요. 6회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그중 2회에서 4회에는 50pp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이비들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6단계가 걸친 다음에 연말쯤 되면 금리가 3%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간지럽지만 약간은 좀 짜증나지만 머릿속에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요. 염두를 해둬야지만 시장 충격파가 가해졌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멍하게 있으면 당한다. 뒤통수 맞는다. 시티은행은 연준이 향후에 4차례에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FMC 회의에서 50pp씩 인상 혹은 보세요. 75 올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벌써 나오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예상 가이드라인을 일단 연준 던져놓고 거기서 변화무쌍하게 수정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5월에 이거 75로 만약에 이게 빅스텝으로 서프라이즈급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시장이 한 차례 충격파는 가해질 거예요. 충격파 이후에 다시 정신 차리겠지만 시장이 50을 예상하다가 갑자기 75가 나와버리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 개인들 수급 그 다음에 우리 붉은 개미의 수급 그 다음에 이평선 거리랑 캔들 위주로만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호지 악재에는 이렇게 듣고 바다는 들이시되 모든 변화는 먼저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지표나 모든 것을 선행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차트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캐나다 중앙은행도 강력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있다라고 또 끼어들어옵니다.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50pp 인상 가능성 촉발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야겠죠.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짜증납니다. 맨날 말장난만 나오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또 돈바스 지역은 중립국한 문제 타협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5차 평화 협상을 개최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짜증납니다. 4차까지 갔으면 해결 봐야죠. 그죠? 제 말이 맞잖아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 부분 젤렌스키의 말들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배제하고 오로지 거래량 이평선 캔들 환율 유가 외국인 수급 개인 일반 개미 수급 붉은 개미 수급에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만 착안하세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대응하실 수 있다. 중립국화 문제는 우리나라 분단된 것처럼 러시아가 또다시 껴들어서 남북 여기는 동서가 되겠죠. 동서 동서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 구 동독과 서독이 기억이 나시죠? 독일과 같이 동서로 나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타협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음 달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4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700조가 있는데 금융 제재 때문에 이자를 못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좀 크게 돌아왔네요. 22억이면 얼마입니까? 2조 5천억 정도 되죠. 한 2천억대 첫 번째는 2천억대였는데 2조 5천억은 바로 10배 뻥튀기가 됐는데 요거가 또 사회사일 우리 기를 간지럽힐 수 있어요. 다음 달 4일이니까 4월 4일 요거 신경 쓰십시다. 결국에는 3월달 옵션만기 선물옵션만기 마감되고 3개월 3월달에 분기봉이죠. 월봉이 3개가 합쳐져서 1,2,3월달이 마감이 되는 달이고 또 4월달부터는 2분기가 시작됩니다. 분기봉과 월봉과 주봉이 다 마무리가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는 시장이 강력한 파동으로 가기보다는 시장 눈치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보수적인 전략이 맞고 철저한 분할 매수 음봉일 때만 사들어가는 분할 매수 전략만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이거는 꼭 기억하셔라. 어쨌든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공매도가 쏟아질라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대차전액이 다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6조원이 늘었는데요. 이거 제가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다르죠. 어라 일반 개미가 들어와? 자 일반 개미는 저쪽의 소금에 잡히는 일반 개미 우리는 뭐다? 우리 이트랜드 구독자분들 그리고 지금 이 2번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붉은 개미예요. 우리 붉은 개미와 일반 개미는 시선을 달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점을 반대로 봐야 돼요. 즉 우리 붉은 개미 입장에서는 일반 개미가 들어오는 거는 싫다. 일반 개미가 매도치고 손절당하는 건 좋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굴러가는 메커니즘이 딱딱딱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매매가 가능하세요. 대중과 휩쓸리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이 유럽의 천연가스 공구 확대를 협력하겠다.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춘다. 이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 지금 남들이 보지 않는 조선주를 계속 봐야 된다고 대우조선 해양 매매는 이거 한 종목만 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따 차트 보겠지만 특정 입형선을 지지해주고 움직임이 나오면 가져가는 거죠. 깨지면 매도예요. 말랑균에 보고 가죠. 여기 한 종목 추가해서 보너스로 현대중공업 사란 얘기는 아니고요. 보자. 관심을 두고 봐보자. 어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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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딱 놓고 보니 여기 올라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크게 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으면서 찌글찌글 4일 정도 찌글댔네요. 이거를 입형선을 7.15람으로 다시 볼게요. 7.15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억 안 난다고요? 지난 영상 다시 돌려보세요. 돈 되는 거 왜 안 보십니까? 그죠? 공부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들으시면 결국엔 내게 된다. 7.12평선과 15.12평선이죠. 공교롭게도 7.12평선이 검정색인데 7.12평선이 15.12평선을 돌파 그죠? 베리나이스죠. 베리나이스 일단은 단기평선이 단기평선을 골든크로스 냈다. 그 위에 은봉은 안착되고 있다. 조만간에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방향키가 나올 것이다. 윗방향으로 대우주선의형의 방향키가 나오면 매수가 맞다라는 거고 방향키가 윗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아시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높아지면서 여기 위까지 강력한 파동으로 대우주선의형이 가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뉴스들이 나와야 되냐면 수주 잔고 누적 잔고량 말고 신규 수주량이 계속 증가해야 돼요. 왜? 이 신호가 왜 나오냐면 유럽에서 러시아 쪽 포기하고 러시아 쪽 LNG 가져오는 거 포기하고 대륙으로 가져오는 거 포기하고 미국에서 배로 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왜냐? 우리나라에 득이 된다. 이 시스템으로 갔을 때 유럽인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 코스로 가야 우리나라 조선업이 한 단계 또 레벨업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지방경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주선 해양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 현대중공업 홀딩스 가 있고 현대중공업에 있는데 현대중공업을 볼게요.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되고 나왔죠. 알짜기업을 갖고 나온 게 현대중공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세요.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빠져나왔잖아.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을 가야겠죠. 마찬가지예요. 현대중공업에 빠지면서 현대중공업은 홀딩스로 그리고 알짜기업은 현대중공업으로 나오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보자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영부염 민들레 헐시 패털이 나왔습니다. 그죠. 심지어 시멘트가 5개월짜리 5개월짜리 시멘트 벽을 뽁 하고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조금 아쉬운 건 거리량이 좀 부족하죠. 그죠. 그렇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올라왔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음목 나오면 눌림목 들어가야 된다. 대우조선에 왕하고 현대중공업정도 한전모석 추가해서 바라봐주자. 물론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대로 잘 보유해 가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거저거 저거여거 다 못사기 때문에 선택을 제가 대우조선 해양을 한 것이고 서브로 현대중공업 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보님 방송 첫 부분에는 항상 이슈체크를 먼저 해주시는데요. 방대한 뉴스 중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압축 요약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단순히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판세를 분석해야 하는지 까지 알려주셔서 시장 보는 눈을 키워주시는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보님 방송은 종목 코멘트로 매매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만 꼭 시간을 들여서 이 방송 전체를 다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중요하다고 하신 코스닥 판세 분석입니다. 판세 분석 한번 해드릴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60일 이동평균선을 넘기고 다 이렇게 되니까 일반 개미들 입장에서 시장이 이제 좋은가 본데 금리 인상에도 좋은가 본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일반 개미들이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붉은 개미에요. 일반 개미가 들어오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러나 원래 400억 정도 많이 들어와요. 맥심은 500억 정도 들어오던 일반 개미들이 오늘 얼마를 들어왔냐면 2760억을 들어왔어요. 굉장히 크게 들어온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심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어 개인들 왔는가 하면서 외국인이 갔다가 그냥 빵 때려버리죠. 외국인만 변했나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죠. 외국인 때려버리고 기관 때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바로 5일선을 침범하는 음봉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는 숨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숨쉴 틈을 주지 말고 쫘쫘쫘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눌림목 아닌 눌림목처럼 여기서 찌글찌글 되니까 그죠? 개미들이 살살살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신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용 물량으로. 왜? 엄청 물렸거든요. 저 위에서요. 돈이 없으니까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으로 들어오는 게 걸립니다. 저는 마음에. 어찌 됐든 급락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4월 말일까지는 재미없다. 잘해야 박스권 밀리면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조정이 슥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즉 욕심을 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금 유지를 유지해야 되고 분할 매수하는 작업이 있었더라면 최대한 은봉에 최대한 싸게 최대한 기간을 두고 살 생각을 하셔야지 막 아무 생각 없이 들이대면 아니 된다. 이거 명심하세요. 딴 거 다 잊어도 이거는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토는 뭡니까? 저 붉은 김이야 반대로 간다. 붉은 김이야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승산이 없다. 돈으로 막 밀어붙일 때는 너도 사니 나도 사니 너도 사니 나도 사니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장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 장이 아니에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 눈치껏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현금 항상 20-30%는 포트에 유지를 하시고 분할 매수 작업을 하시던 종목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빈도수를 조금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은봉에 그냥 올라가면 보내주고 현금 그대로 유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딴 거 기술 다 필요 없습니다. 꼭 20-30%는 현금을 유지하고 너무 급하게 따라 붙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서키트 보시겠습니다. 같은 섹터 코리아 서키트인데 제가 실적을 확인하는 실적 너무나 좋고요. 코리아 서키트 이틀셨네요. 야 이거 아이고 이거 보너스 오늘 만원의 행복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뭐 다른 거 추천드렸는데 뭘 추천했는지는 안 가르치게 돼요. 만원의 행복 참여하셨던 분들만 알고 계세요. AS는 계속 해드릴 거고 수익 받는데 매도 못하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수익 나면 수익 챙기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익 잘 만들어서 삼겹살 바로 소고기는 좀 무리야. 짜장면을 산다는 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요즘 삼겹살 값 비쌉니다. 좋은 삼겹살 집에서 구워 먹지 마시고 좋은 괜찮은 식당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맛있게 구워 드세요. 수익이 난다라면 잘 될 거예요. 힘들 내시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이거 내일 보세요. 여러분들 힌트 드렸어요. 지난 금요일날 이거 민들레오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뒤에가 무슨 현상이 벌어놨던지 잊으세요. 여기 양복 캔들 터졌죠. 도치 캔들이 두 번 나왔네요. 힌트를 빨리 허벅지 한 대 치시고 하하 하셔야죠. 왜 금요일날 이거 잡아드렸잖아. 항공항공우주 보세요. 여기 양복 하나 치고 도치 캔들 이틀 삼일 쉬고 딱 치고 가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 합니까. 여러분 이게 실전 매매고 실전에 바로바로 알려드리잖아요. 코리아 서키트 이번이 좋다고 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헷갈리시는 분들 여기 기준 잡으세요. 여기 올라오잖아요. 자 715로 바꿀게요. 715 715로 바꾸고 715선 여기 따르려 올라오고 있죠. 715선 요 위에 요 위에서만 노는 거예요. 715선 깨지면 매도 안 깨지면 그냥 매수 저점 분할 매수 그죠. 내일이 포인트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심택 심택이 갑자기 심택 뭐 이수페타시스 인터플렉스 얘네가 다 같이 강세로 막 움직여 빨리 올라타야 돼요. 코리아 서키트 자 어 이번이 심택도 좋다고 그랬고 이수페타시스 어 대덕전자 어 다 좋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찝어드렸습니다. 어 움직인다 그러면 심택 아니면 그냥 코리아 서키트 그냥 둘 중에 하나 그냥 들어가세요. 다 같이 강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근데 차트가 너무나 괜찮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과정이 코리아 서키트 아까 한국항공우주랑 닮아있다. 이거 야 오늘 영상 50분 투자하신 분들 그죠? 야 보너스 얻어 가신 거예요. 권투를 빕니다. 이날 3월 28일 방송인데요.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코리아 서키트 매매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매매 기준입니다. 이분님께서 코리아 서키트를 좋게 보시면서 매수의 전제 조건들과 손절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좋다고 하시니까 급하게 큰 비중을 들어가고 계속 보유 중인 분들이 있으신가요? 보시면 이분님이 말씀해 주신 전제 조건인 동종 섹터의 급등도 없었고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손절 기준인 7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 보라색 이 라인이 7일선인데요. 이 7일선을 이탈을 하면 잘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는 포지션이 없어야 올바른 매매입니다. 꼭 다음주에 코리아 서키트가 급등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대응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응하기가 힘드시다면 조금씩 모아가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다고 해서 급하게 막 사지 마시고 이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매매 기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30일에 진행된 이번의 주식한판 7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차 보시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도 나쁘지 않았죠. 힌트를 주고서 20일 이평선 힌트 주고서 쓱 하고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죠. 눌림목 충분히 주고 있다. 그리고 매수 포인트다. 올라갔어요. 대형주다 보니까 뻥뻥 치고 가는 모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수익권이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터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는 로봇 관련주 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자동차 관련 섹터다. 그 중에서도 미국 연비규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현대차 오랫동안 물려계셨던 분들은 어금니 꽉 깨무십니다. 버티는 거죠. 가져가야 돼요. 노리는 분들은 철저하게 은봉 하나 두개 줄 때만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라. 현대차는 3월 30일 이날 방송이었는데요. 보유자들은 잘 끌고 가야 하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은봉을 줄 때만 모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씩 모아갈 수 있었겠네요. 다음은 수소 관련 이슈와 일진아 이솔루스 두산 표월세를 보시겠습니다. 수소하고도 연결을 지어볼게요. 독일은 수소차 충전소 300개로 증설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현재는 90개 인데 이것을 2030년 까지 대략 8년 남았죠. 300개로 증설한다. 수소 쪽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에요. 수소 쪽에 투자하면 우리는 두 개를 본다고 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와 두산 퓨월세를 본다고 했죠. 한 종목도 있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인데 그거는 차차 보기를 하고 두 종목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진 하이솔루스 20에서 여기 돌파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어영부영 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일단 1차적으로 앞전 매물대에 한 번 딱 걸리는 자리에요. 그래서 여기 바로 돌파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돌파하면 따라 붙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음봉을 기다리는 거죠. 밑에 21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음봉 줄 거란 말이에요. 음봉 안주고 그냥 윗방향으로 들면 윗방향 이라고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패턴이 안 나오고 여기서 무너지면 음봉 눌림목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두산 표혈셀이 패턴이 옆으로 찌글찌글 되는데 우리가 회제가 돼서 그런가요? 우리가 우르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여기 또 큰 세령님이 눈치채셨나 한번 쓱 밉니다. 쓱 밀지만 안 쫄죠. 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이거 매수를 하던 와중에 올라가면 땡큐 하고 사역시설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은봉으로 옆으로 쳐주면 옆으로 눌려주면 제가 천천히 천천히 크게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 매수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기점이에요. 오늘도 살짝 깼었지만 아래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면 20일 이동평선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20일 이동평선을 아예 지워보고 다시 볼게요. 지우고 다시 보면 가격만 눈에 보게 되죠. 가격 그러니까 1차 밴드가 될 자리가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가 여기에요. 보면은 이 간격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간격이 한 템포 더 위로 올라가면 간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에요. 이 4분할로 이 가격권을 보면 여기가 눌림목이었고 여기가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2차 가이드라인 가격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딱 나오죠. 여기 보니까 바로 4만원입니다. 이 4만원을 지금 2차 지지 라인으로 두고서 지금 분할 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1차는 얼마였어요? 1차는 3만 9천 3만 9천 2백원 메모하세요. 여러분들 2차는 3만 9천 2백원이었고 2차는 4만원이다. 즉 4만원권 요 밴드에서 소량씩 30만원씩 100만원씩 이삭줍듯이 살살살살 모아가시고 목표가는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4만 4천원 매수가 대비 3%에서 7% 이렇게 수익이 났다. 이런 것들 수익 챙기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 제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못 잡아드리잖아요. 그쵸? 눈치껏 은봉 줄 때만 매수하고 튕기면 매도한다. 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수소차 이야기 수소 이야기가 좀 더 명분을 보여드리는 거야. 수소 쪽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왜 일진 하이솔루스와 두산을 봐야 되는가. 수소경제 우쿠라 사태 때문에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에너지를 탈러시아 탈러시아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과 유럽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EU 택소놈이에요. 탄소 중립 수소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전을 늘린다?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독일하고 유럽 프랑스 원전 늘리게 된 세력이 그쪽에도 있어요. 기득권 카르텔들이 원전 사실 자기네 밥그릇을 뺏기기 싫겠죠. 정치적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이지 인류가 가야할 길을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원전을 늘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권 이슈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건데 원전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입법이 통과돼가지고 아직 진행되는 것도 없어요. 사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재무장관들이 유럽 미국 이쪽 애들이 그들 나라의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걸 키워야지 수소경제 언제 따라갈 겁니까 지금 독일 이미 독일이 원전만 이야기합니까 수소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프랑스 영국 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라. 그리고 정부가 이제 한미 수소 합작법 유치를 통해서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명목상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현정부인지 차기정부도 이걸 하겠다는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이런 말뿐인 액션 말고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고 단행하는 모습들을 차기정부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수소는 4월달부터는 달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원전 쪽이 아닙니다. 원전 한 템포 올라왔기 때문에 쉴 자리고 못 갔던 바닷건에 있는 수소가 움직일 자리예요.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주일 전에 이미 이쪽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이번 주 들어서 어제 그제부터 해서 수소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반집 싸움이라고 그랬죠. 반집 싸움 왜 일진 하이소루스와 두산표월세를 봐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종목 다 은봉을 줄 때 잘 모아가고 길게 보지 말고 투익 줄 때 차익 실현을 잘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P2E 게임 관련주의 이슈와 험투스 홀딩스 네오 위즈 홀딩스 위메이드 보시겠습니다. P2E P2E가 플레이 투 언이잖아요. 게임으로 돈을 번다. 근데 이게 P2E 쪽에 선두주자가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자인데 이거 해커에 털렸습니다. 7400억 코인이 유출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게임주들이 어때요. 게임주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주도주 탈락 이라고는 애지지 애진 자하게 말씀을 드렸죠. 차트가 못 가네요. 여러분 못 가죠. 저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컴투스 홀딩스 여러분 컴투스 홍길 승스가 120일 입병선 오늘 깼어요. 자 개별기업 악재는 아니지만 P2E 선두기업 게임사 에가 코인이 털렸다는 이슈와 함께 컴투스 홀딩스 가 밀린 겁니다. 밀린 거예요. 그럼 가이드는 여기 예요. 저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 세 개의 가이드를 놓고서 보는데 200일 선은 또 여기 있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자 이 은봉 처음 등장한 이 은봉으로 말미야마 이게 소규명이 될 수 있고 이 첫 은봉으로 말미야마 하단선 더 나아가서는 200일 선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실시간으로 이걸 봐드렸으면 아마 이 패터리 나왔으면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계셨다. 그럼 저는 매도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매도 못하고 오늘 그대로 딸려 내려오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바로 대처 올라가주면 바로 이렇게 대처 올라가주면 이날 그냥 소규명으로 끝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깨지면 깨지고 다시 밀린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컴퓨터스 홀딩스와 얘만 그런 게 아니죠? 네오일즈 홀딩스 그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면 맥스트나 MP나 위지익 스튜디오나 메타버스 애들 여기서 한번 가줬잖아. 서울 옥션도 쭉 올라갔고 단할 보세요. 단할 어제 멋졌죠? 그렇게 가야지. 가다가 말면 어떻게 가야 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 네오일즈 홀딩스도 일단은 오케이 120과 200일 사이에서 찌글찌글 되고 있는 수준이죠. 찌글찌글 되고 있구나 정도인 거지 얘가 언제 위로 속고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더 걸릴 상황이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추세가 이탈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버려야 하는가 우리는 아니다. 이번이 제가 추적을 계속 할게요. 이 하단선에서 딱 오면 제가 타이밍 잡고 한번 본격적인 타이밍 매수 실전 매매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조금 위험합니다. 위메이드는 지금 여기 200일선에서 3일을 비비죠. 자 보세요. 200일선에서 3일 비벼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여러분 20일 이동평균선이 핑크색 핑크색이 200인데 빨간색이 20이고 깨버렸어. 그죠? 이때는 20일이 그래도 우에 있고 200일이 밑에 있으니까 정별이니까 살짝 깼다가도 바로 튕기 올랐지만 이번에는 옆으로 비비적 되면서 하락 압력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에이드 개인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이거 한번 물량을 털지 어떨지 봐야겠어요. 차트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빠르게 반등이 못 나오고 기존 주도주 였던 흐름이 너무나 아쉽게 됐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앞으로의 구도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빵 치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냥 먼 밭 에서 그냥 먼 밭 에서 바라만 보겠다. 게임주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앞단의 강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배터리 셀 메이커 밸류에이션 비교자료 보시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싫으실 거예요. PER 그래도 우리 주직 투자하시면 퍼랑 에비타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22년도에 지금 현재 22년도 아닙니까? 예상 PER이 113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고평가된 거를 왜 사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SDI랑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SDI는 제가 저평가라고 한 이유가 22이기 때문에 PER가 그렇죠? 그런데 ENS는 113인데 왜 LG ENS가 더 좋다라는 겁니까? 반분을 저한테 던져야 됩니다. 여기서 겉핥기로 공부하시면 저 PER이 가치 대비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야 라고 아는 수준은 완전 초보 중에 초보고 또 그 기준으로만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초보 중에 초보다.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려면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P는 프라이스고요. E는 어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계산하기 쉽게 하려면 E, E 중간에 있는 E를 EPS로 생각을 하세요. P는 현재가예요. 현재가를 EPS로 나눈 수치다. 라티오, R 쉽게 얘기해서 그냥 PER은 현재가에서 주당 순위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눴더니 이 지수가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 2025년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배 저 PER로 완전히 개가 천선을 해버리죠. 네. 그런데 SDI는 12예요. 그럼 25년도에 가면 ENS 주가가 더 저평가가 돼버리는 과정이 돼버리죠. 그런데 왜 이러한 데이터 수치가 이렇게 흘러갈까요? 가운데에 있는 EPS 주당 순위 이 급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당 순위 이 빠르게 급증하니까 113이 결국에 4년도에 11 10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장성과 성장력은 바로 EPS 성장률인데 그게 바로 LG ENS에서 나온다는 얘기고 SDI는 여기서 보시면 22, 18, 15, 12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저평가하고 싼 건 좋은데 아까 봤던 케파 증설 물량 그다음에 글로벌 마켓 슈어 모든 걸 판단했을 때 성장성 바로 LG ENS다.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되죠. 더러운 게 이제는 길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룰 때 LG ENS 차트 보면 다룰 때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0일 선 넘어가면서 시집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야 된다. 그렇죠. 쭉 올라갔어요. 타이밍에 맞춰서 SDI도 말씀드렸고 SDI도 거기서부터 쫙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얘도 사고 쟤도 사도 할 수 없고 금전적인 한계가 있더라면 선택의 폭을 5개 중에 1개 내지는 2개를 압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LG ENS가 맞는 거다. 그리고 달의 뒷면적인 부분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지만 공매도 잔고량이 많다고 해서 그 정도에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조금의 반등을 이용해서라도 개인들이 빠져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되돌려 생각하시면 우리 센터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매도 물량을 다시 대갚는다고 한다면 그건 다시 바로 매수 수급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로 빠질 거하고 겁을 엄청 줘 놓고서 공매도 물량을 갚아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매기로 바뀌면서 팡팡팡팡 치우고 갈 수 있는 조건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했네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개과천선 약간 과한 표정이 표현이시긴 하지만 113배에서 이렇게 고포야 하지만 속내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저렇게 잘 나갈 수 있구나 그거를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어디서 가르쳐주겠습니까? 이 트렌드 다시 이 트렌드 빨리 하시죠. 이렇게 아무튼 EPS는 그렇고 영업이 이렇게 감이 돼요. 숫자로 보실 줄 아시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2부에 부터 현금성 자산 흐름도 엄청나게 좋아지죠. 그렇죠.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는 게 왔다예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걸 뭐 천천히 고정해놓고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여기서 PER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말 쉽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히 저퍼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고퍼라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잘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왜 LG에너지솔루션을 주목해야 되는지 잘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내 2차전지 3사 소재공급 밸류체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LG에 우리 이거 나왔잖아요. 포스코케미칼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유일합니다. 뭐가 음극제와 양극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양극제 밑에 포스코케미칼이 있죠. LF랑 같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하는 회사가 유일한 게 포스코케미칼이에요. 제가 그래서 명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명품인데 주가가 변동이 있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보유하기에 좋은 거기가 지금 추세가 돌아섰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포스코케미칼을 볼 거고요. SKIET 볼 겁니다. 분리막에서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볼 수는 볼 만한 게. LG인회수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액 쪽에서는 엔켐의 LG인회수에 공급하고 있네요. 동박 일렉포일 일진 머티레스 이거 소개시켜 드리고 급등 나오고 축하드리고 SKC도 바닷건 터닝포인트 잡아드렸고 솔루스 전동 소재도 잡아드렸죠. 물 한 모금 드시죠. 일단 포스코케미칼 양극제에서 LNF를 좀 눌린 시 이트랜드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보님은 포스코케미칼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또 공부를 좀 해보자 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일진 머티레스에 대해서 거의 뭐 한 20분 정도에 엄청 분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일진 머티레스에 대한 확신이 쓰신 거죠?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동박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냥 둥근스름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눈으로 제가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lgns 3세 그럼 다 공급 하면 어디야 4K가 다 들어가네 lsk 분리막은 얘네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lsk iet 테크놀로지가 다 들어가네 그 다음에 전액은 lg e-n-s 는 엠캠 sdi 는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 주가 한번 봐보세요. 바닥에 굉장히 많이 꺾여있습니다. sdi 가 살아나야 솔브레인이 쫓아가는 거고요. 동화기업 동화일렉은 제가 제어했습니다. skon은 엔캠과 솔브레인 두 개의 물량을 다 받는다. 엔캠 두 군데 들어가네요. lgns와 skon skon이 아까 샘성 sdi 보다는 더 캐파 커진다. 뒤로 갈수록 그러면 skon과 lgns 두 개 다 다 들어가고 있는 엔캠을 우리는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엔캠을 뽑아냈죠. 여기서 얘는 좀 중복되는데 skc와 솔브레인 첨단 소재 그리고 skon에 sk 솔브레인 첨단 소재 두 개. lgns와 skon에 들어가는 회사는 동박에서는 skc 솔브레인 첨단 소재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skc는 sdi에도 물량을 공급하고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sdi와 lgns에만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개 다 보시면 좋다. 동박은 세 개만 딴 거 보지 마세요. 동박은 일진 머티리얼즈 skc 솔브레인 첨단 소재 이렇게만 보시자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인데 대외 악재로 인해서 흔들릴 때 공부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불안해서 손절도 하시고 엇박자도 나고 하시는데 이번 부장님의 방송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하락하면 어? 나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더 사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의 위치 위치.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틀랜드 방송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뉘앙스가 바뀌는 겁니다. 왜냐면 아니 시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분할매스 타이밍을 좀 늦췄다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야겠죠. 여기서부터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주고 빨리 갈 것 같다. 그러면 분할매스 횟수를 열 번 할 거 세 번으로 압축해서 끝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그거를 가르쳐줘도 잘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상처를 받고 있어요. 상처를 또 받아요. 왜요? 약속까지 하자. 그렇게 진심으로 했는데 좀 안 따라오시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제가 상처를 받고요. 그다음에 분할매스 하자고 그랬는데 한방에 딱 지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번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이제 배터리 소재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만도 코멘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도 오늘 한 제 말대로 여기서 사신 분은 한 1% 1% 정도 이익 중이신데 자 이거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보세요. 바닥에서 20일 2평도 넘어가면서 그렇죠? 거리랑 빵 터진 애들은 단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보시면 만도는 여기가 200 여기가 120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납법 과대에 따른 반격만 먹고 나오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쳤을 때 매도 못하고 다시 밀린다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쳤을 때 과감하게 챙겨서 돈을 인출도 한번 해보시면 그 돈으로 인출한 돈으로 남편한테 딱 주고 내가 돈이야 뭐 사고 싶으면 사 멋있잖아요. 남편한테요? 여성분들은 남편한테 남성분들은 여성한테 이런 소소한 재미 그러면 이런 것도 소소한 재미에 재미를 더해야죠. 저러면 저렇게 똥글뱅이 딱 해놓으셨는데 저거 언제쯤 저기 가나요? 왜요? 언제쯤 가나요?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 아휴 4월 1일인데 일주일 이내 그럼 4월 15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 절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만도 이게 있습니다. 4월 15일이 우리 또 김정은 씨 생일이에요. 불꽃놀이가 중간에 한 번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뭐 품질이 그렇죠? 그리고 핵실험 만약에 나오면 한 번 또 푸닥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도도 사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저 자리를 그래요. 좋습니다. 만약에 2주 안에 가면 제가 책을 우리 주식 한 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좀 몇 명을 선정해서 좋은 책을 좀 드리면 어떨까 2주 제가 한 책을 한 20권 쏠게요. 20권 20권이요? 네. 만약에 2주 안에 못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시청이 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저는 그런 딜을 한 딜은 지금 센터장이어야 되고 자신있게 사나이가 뭐 하셔야죠. 아 그래요? 저는 오늘 일주일이라고 얘기했고요. 일주일이요? 2주 아니고? 아까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이었습니까? 1주일이네? 네. 가는데 목표 수행율은 3%예요. 3에서 5%예요. 아 달랑? 달랑이라뇨. 은행 금리를 생각해보세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저쪽 분홍색 201석까지 나오죠. 10% 나오는데 튕기면 10% 될 때까지 안 팔고 있다가 그 버티지 마시고 탕 튕기면 3% 먹기? 3명이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야죠. 이런 거 예리하면 안 된다니까. 큰일이 안 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도 일주일 안에 3% 먹기?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언을 들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의 내용은 참고만 하셔라. 그리고 일주일 안에 안 가고 뭐 2주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내일부터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금, 월, 화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늘 금요일이군요. 다음 주 월, 화, 수에서 매일 100만 원씩만 사다 보면 빠져도 100만 원씩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티어 올라서 소고기값 삼겹살 10인분은 뽑을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내가 초보다 초보다 이런 분들은 음봉 공략을 하세요. 기다리셔서 이건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니까 만약에 이날 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추천드렸거든요. 목요일 날 사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요일 날 사신 분들은 올라가면 그냥 정리. 제가 왜 이렇게 좀 약간 공격적으로 멘트 하냐면 저희 트렌드 구독자분들은 제가 종목에 참견 방송에서 만도를 4만 5천 원 이하에서 다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다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 자랑하려고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저는 그냥 아까 여기 우리 종목 삼성 SDI도 저희들은 다 바닥에서 좀 잡아 놓은 거라 이런 거를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바닥권에 대바닥에서 저희는 이동평균성과 에너지를 좀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본부자님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스토리텔링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이거 안 합니다. 근데 본부장님은 그거 엄청 잘하잖아요. 저도 잘하긴 했어야죠. 본부장님 잘하는데 표현하지는 않아요. 표현은 기술적으로만 탁탁탁 이게 머리 찍기 신공이라고 본부장님 적절한 방송용으로는 아니지만 뻥치지 마세요. 엄청 잘한 척 하잖아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아니요. 저는 종목이 한 시간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종목이 20개 30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기업 분석을 갖다가 한 종목당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건 톡톡톡 그냥 머릿속에 해놓고 차트로만 기술적만 찍어드리는 근데 기업 분석 할 때 보면 할 때는 하죠. 확실히 10년 동안 미친 듯이 주식만 사랑했다 이게 느껴집니다. 주식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지금 가족분만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안도는 이제 신규 진입 분들은 가자고 하셨고요.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올라오면 차익실현을 잘 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보님과 강의보 센터장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방송은 강의도 정말 명품 강의이지만 동시에 이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재밌습니다. 1시간 20분의 방송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 3개의 방송은 주말 동안 꼭 다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정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4월 1일 날 방송한 이보님과 강의보 센터장님의 이 방송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종료 후에 타임스탬프 고정 댓글에 달아 놓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주말 동안 확인하시고 다음 주 시장도 이트랜드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트랜드 권피디였습니다. 최근 들어 강흥보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트랜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랜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트랜드 재테크는 어떡하죠? 이트랜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랜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랜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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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랜드